1.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승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버넌의 영광과 갈멸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뜻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언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놈 광야에서 물이 속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므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 눕던 곳에 풀루가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크는 바드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거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와의 속냥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상은 목사님께서 세계를 열립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코로나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되고 이제 상용화가 되어서 빨리 진행되어서 센터빌에서 내일부터 20불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라고 제가 말한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 당시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백신이 나왔다는 그 소식 굉장히 기대하셨죠 제가 더 설명을 하려다가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만 했는데요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는 누구나 맞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만 알고 있을까요 얼른 순식구들에게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직장의 식구들에게 또 심지어는 길 가는 사람에게까지 잡아놓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뭐하냐 백신 맞으러 가라 길 가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할 것입니다 광복의 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일제가 폐망하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소식이 그 당시에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전해야 돼요 빨리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여기저기 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런데 복음이 바로 그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그 복음이라는 그 말의 뜻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저기 전해야 되는 그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그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가 주어졌다는 그 소식 그리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치고 기환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은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때에 또한 바벨론 포로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질지는 그 장면이 그 장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회복시키십니다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6절에도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앞장 34장에서는 애돔이 애돔이 황폐화되어 광야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그런데 오늘 35장에서는 이 광야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는 것 같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단은 유단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황폐해져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서도 백합화가 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입니다 새 일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컬 웨이메이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말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한글말로 자주 불려주고 있는데요 참 이 미국 교회나 그리고 또 이 미주의 한인교회 심지어 한국에 있는 교회들까지 참 많이 이 찬양을 불러요 우리 교회도 금요 비상기도회 수요 기도와 찬양 때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은 길을 내시는 분 기적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광야에 빛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웨이메이컬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길을 내시냐 하면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셨나요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알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이 바라고 하는 곳을 지나다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신약에서 사도바울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 반석은 곧 크리스토시라라고 사도바울이 증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토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힘 당하고 창의 허리를 맞으셨을 때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토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곧 크리스토시라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경험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길을 경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언제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뀝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주의 영이 임할 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광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길을 모릅니다 이 사막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또 위험한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크리스토께서 반석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광야 같은 의 인생길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긋난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은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해가 흐를 것입니다 맹인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저는 자 자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사의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이사의 29장 19절에도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라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미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미라 이사의 42장 18절에도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왜 듣지 아니하냐 자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맹인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저른 자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합니다 다 벙어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가기는 커녕 주저앉아 있습니다 안진병이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반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다 못 듣는 자다 말 못하는 자다 절름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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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의 바로 그때의 그 회복의 날은 맹인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자가 다시 듣게 될 것이고 다리 져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이 절름발이가 걷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성취하셨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실루한 못에서 진흙을 눈을 바르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이 귀머거리가 듣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 못하고 말 더듬는 자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그저 일어나 걷기를 소원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뛰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사야의 그 모든 예원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면서 회복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렇게 눈 먼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걷는 자가 뛸 때 역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역시 주의 영 곧 성령입니다 2사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릎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요? 주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어긋났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못 보던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못 듣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말 못하는 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안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고 주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대로를 놓으십니다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영영한 희락을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거기에 대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로가 있대요 대로 그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 일컫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마치 10편 기자가 말한 시온의 대로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10편 8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으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에 모든 탄식과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됨을 10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광야 같은 땅에 깊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들짐승도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사자 그 들짐승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구원받은 백성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노래하며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과 희락을 띠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회복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광야 같은 인생길에 시온의 대류를 놓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 길로 다니게 하시며 사자나 짐승들이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총동원하셔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총동원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성취가 되어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성취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걷는 우리를 그리고 이 인생 전체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회복을 주십니다 광야같은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물을 주시고 주의 영구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같은 인생길 시온에 대로를 내셔서 구원받은 백성을 그 길로 다니게 하시며 많은 샘과 잃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되겠죠 광복의 소식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죠 그 백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또 그 광복의 자유의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치료 백신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혼의 자유를 열악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붙들 때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은 구원받은 백성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샘을 곳곳에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힘들 때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촉촉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 여러분들 성도림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광야같이 어려운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시온의 대로와 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금요 비상기도회에 이전에 없었던 올라온 해를 주시고 또한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자 손출을 위한 임시공동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림도 혼란없이 또한 한마음되어 잘 참여하고 투표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문이상 박에스터 동아시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동영자를 위해 신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